어이구는 간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집에 갈거에요 할머니 집에 가요 좋아요 할머니 보러가니까 자 갑시다 남집사님, 현수 할아버지 울더니 웃네요. 남집사님, 처음엔 무서워서 울더니 남집사님, 용아. 네. 남집사님, 이제 날씨 익혔어요. 남집사님, 이제 날씨 익혔어요. 남집사님, 이제 날씨 익혔어요. 용아, 알아. 아빠. 아빠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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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예요. 현수, 이마 이거 뭐예요? 응? 잘해, 공갈다니요? 잘해. 네. 현수야, 오늘 할머니랑 잘 지내. 네. 잘해. 현수야. 현수 왔어? 현수 왔어요. 가라 봐요, 벌써 가. 가셨어요? 어떻게 들고 가요? 모유 먹어요. 모유 먹어요? 나рыв course. Georget terms. 얌수히 먹어요. teet. 여기 gefragt거. привет. 나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건 안 위험한데 여기 끝에서 돌릴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천천히 해도 여기 갑자기 탁 튀어나온다니까. 아버지 안 해봐서 그래.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조심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장인어른 또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기 작동하는 방법 이거는 작업 클러치예요. 얘기해 주세요. 땅 파는 거고. 이거는 전진 후진 주행 클러치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동 거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이 전진 후진. 전진 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2단 절대 하지 마세요. 밭에서 2단 하면 위험하니까. 크립부터는 계속 Kalau 그냥 그릇에다. 다음은 opposed. работ好. 자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붙어야되요 조금 더 너무 멀어요 다들 걱정되나봐요 잘하고 있어요 오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뒤에 보시고 조심하세요 스톱 오케이 오케이 제가 돌려드릴게요 다시 방향 전환시켜드렸습니다 여기 맞춰요 여기 너무 넓어요 조금 안으로 방향 이쪽 보고 어 잘하시는데 처음으로 한번 이제 고정해 보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작아요 스톱 스톱 약간 경사가 있는데서는 위로 좀 앞으로 좀 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가면은 얘가 좀 작아집니다 뒤로 그냥 푸진만 하지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하면은 지구기 좀 크게 나옵니다 아 이 밭에 돌이 많아가지고 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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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가지고 아 이제 예쁘게 잘 나와요 아 반증이 많습니다 하하하하 네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여기 어떻게 먹어요? 먹기 어디 어디 이렇게 먹으러 가 이렇게 네 아버지 알려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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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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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 자 이제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소우유 소우유 뭐라 니 깽깽인가요? 수쿠야 수쿠야 잘 드세요 일 힘들게 해서 지금 우유 먹으면 엄청 시원하죠 아버지 어떤 생각하세요? 맛있다 일하다가 먹으면 엄청 시원하다 맛있다 네 맛있다 아버지 수요 수요 누가 봐봐, 누가. 소유, 소유. 소유. 소유하고 먹어. 아버지, 담배 피워요? 피워요? 아니, 아니. 소유아, 소유.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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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버지? 오, 그거 완전 마약이다. 그치? 마약이야. 우와. 아버지, 이거 한 번 안 해봤죠? 응. 이거는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잘못하면 멀미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네. 저기, 대마초 한 가지야. 그거. 밥 먹으러 가요. 밥 먹기 전에 아버지, 술 한 컵. 아버지, 안 드세요? 안, 운전해요, 안 드세요. 네, 아버지 운전하니까. 엄마, 대일이 어빙이냐고? 원, 원. 모아라. 네. 술 약하고 달라요. 네.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드세요. 네. 오늘 순대국 먹어요. 순대, 순대국.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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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 decisions. Ay уinkится votre 음식에 가서 드세요. 밥 많이 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 평소 Yoshi. 양파이 없어진 nào? 네. 것을 자유롭 ein 잔 vend因为 처음에 항상ueく 말아, ved 후 관광판api architect, 차례 삼각 있습니다. 네, 이렇게 50% Southern. 배지순대, 배추김치 들어가면 돼 아버지는 순대 껍질 비리로 만드냐고 물어봤습니다 돼지, 돼지, 내장, 내장 베트남 이런 거 없으니까 베트남은 내장이 좀 두꺼워요 여기 어떻게 하는지 좀 얇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깐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빠 왔어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밥 맛있게 드세요 오빠 다른 일하기 때문에 늦게 왔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내 거 어디갔어? 오늘은 아버지 와이프 다 와서 감자 심고 있습니다 두둥 만들고 그리고 감자 파종 하고 지금은 이제 감자 다 넣어서 이제 흙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묻어 주고 있어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두시 톡밭 남편은 흙 올라가 주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바람 엄청 많이 불어서 비 날이 가요 지금 흙 좀 많이 넣어주세요 여기는 많이 심었어요 나중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심었어? 시금치, 열무, 상추, 여러가지 야채 심었습니다 흙 많이 넣어주세요 당신 저기에다가 뭐 심었어요? 어제? 수깟 수깟? 수깟 심었어요 어제 바람 불어 가지고 비닐이 나가나갔어 알아? 진짜? 그래 다 날라갔어 그럼 망했네 여기도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강하게 흙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은 곧바람이 얼마나 센데? 그럼 4월 곧바람이 세 가지고 하우스도 부러지고 막 넘어지는 파인데 맞아요 흙 많이 넣어주세요 옆에 꽉 잡아줘야 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정도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요? 자요? 아버지 아버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 먼저 출발했는데? 새 차로 가셨나? 흙이 낫다 이건 낫어? 아 그래요 불펴어 오빠 인지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엄마가 할머니가 더 좋아해요 인지는 안 불안해 이제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럼 엄마 봐요 얼마나 상구나 지거 고잡었지 그쵸 이거는 지거 고잡아가지고 며칠 전에 그러니까 내가 고잡을 했냐? 아니요 자기 밥은 먹고 갈래? 아니 가야지 뭐 또 가서 장인어른 밥도 줘야 되니까 어? 장인어른 밥 드려야 되니까 좋아요 요새는 요새는 할머니한테 잘하나보다 현수가 아이고 효자 놀이래 요새는 효자 놀이냐? 잘 놀아요? 착하고 잘 놀아줘요 아유 웃는거 봐 잘 웃어 웃고 날랠라 춤추자 하면 아주 그만 너무 웃어가지고 어디나 못 아 할머니가 놀자 그러면 같이 놀아? 그래 춤추자 하면 어깨를 이렇게 하고 태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깔깔깔 웃어 겁이 나 깔깔깔 운다고? 왜 겁이 나 너무 숨 넘어갈까봐 아니 그건 아니고 반에 놀릴거 아냐 어제 밤에도 한찍 한찍 일어났어요 아유 어제는 우리가 좀 잘못했어 그래서 그래 안수야 할머니랑 잘 놀았어 엄청 잘 놀았어요 엄청 잘 놀았어요 엄청 잘 놀았어요 요새가 더 볼만해요 아유 다리가 아파 그렇지 뭐 아무래도 그건 안돼 다른 곳에 못 가면 난 다른 곳에 가야죠 내일은 병원으로 가야될 병원 가야 된다고? 아유 시큰해서 못 끓여야돼 아주 시큰시큰 아유 아유 잘 놀지 뭐 정말 시간대 늘이고 딱 꼭지 할 때도 할머니도 물도 주면 얼마나 물도 맛있게 먹는지 요새는 할머니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나 보구만 친해야지 어떻게 해 낯을 익혔어 친해야지 아빠가 좀 편하지 그렇지 처음에만 아주 그냥 힘들었지만 이틀 같으면 못 봐 그렇지 이제 할아버지도 괜찮지? 응 이제 할아버지도 보고 시위 웃어 외할아버지 보고도 시위 웃고 하하하 엄청 이쁘지? 이뻐요 하하하 좋아요 아빠 엄마 오니까 좋지 야가 참 똑똑한 것 같아 영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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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다 뜯고 예 보다 뜯고 아기 아기가 눈치 빨라? 응 아직 얘기했어 양말이 심지어 양말 어디가래 아이야 양말 양말 안생겼는데 오늘?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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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혀요 거기서 할라고? 여기 그냥 눕혀요 모자는 써야지 뭐 아기야 아기야 야 아직 눕히면 질겁을 한다 질겁을 해? 응 아직 그리다 한참 우리 안가르죠 뭐 그쵸 없어 집에 갈 준비하자 집에 갈 준비하자 모자도 쓰세요 엄마 손잡다 오요 아유야 우유 잘 먹어요 엄마? 응? 우유 잘 먹어요? 우유 먹으라고 짠 먹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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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하하하하 엄마 아빠 오니까 기분이 좋나보지 잘 움직여 우유로 움직여 좋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고야? 응? 엄마 아빠가 오니까 최고야? 응? 응? 제일 재밌어 엄마 아빠 오니까 응? 응? 뭐가 짓나? 네 나 가슴라 가자 아이구 좋아라 하하하하하 응? 제일 좋아 응? 아이유 방글방글 웃네야지 진짜 좀 먹고 잤어 아? 한참 잤어요? 아유 진짜 가만히다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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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인사해요 할머니 인사해요 내일이요. 내일은 안오지? 내일은 안와요. 며칠도 안오지? 오늘은 미리 미리 얘기를 해놔. 할머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안했어요. 손주분도 몸 고생해요. 손주가 이쁜데. 할머니도 즐겁고. 현실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놀기만 하고. 첫날 보다는 낫지 뭐. 이틀은 이제 다쎄 놀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는거야. 안오고. 아마 아침에 아니까. 빨리 뭐 주고. 할머니 알아요. 집에 가요. 오줌 누구 칙칙하면 또 씻기. 씻기 좋아요. 할머니 밥 맛있게 드세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감자 많이 했어? 오늘 감자? 네.